연수군은 지난 18일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과 2024 글로벌 연수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연수는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 개발과 진로개척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중고등학생 35명은 8월 19일부터 3박 5일 동안 싱가포르에 방문합니다. 글로벌 연수 참가단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NUS 국립대학교와 라셀러 예술대학 등의 학교 탐방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